10월 9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9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9절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둘째는 10절이야 13절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셋째는 14절이야 16절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사람들 넷째는 17절이야 27절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마지막 다섯째는 28절이야 34절 나머지 레위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직 제대로 자리도 잡히지 않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너드님 사람들이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드님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된 데 대하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드님 사람들의 기원은 요수와 쿠장으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기본 사람들이 위장수를 통하여 연명하게 되었고 그들은 화친의 거짓을 쓴 용고로 성전에 딸린 노예로 연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수와 쿠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요수와 쿠장 22절에 의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라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겠지만 이들 너드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 종로를 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올바른 요하나님 신앙이 아니고는 올 수 없는 길을 온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바벨론에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수정되는 삶이 훨씬 더 보람차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에서의 귀한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이면 두 세대 정도가 지난 것인데 유대인들로서는 벌써 포로수용소를 벗어나 바벨론 곳곳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아갈 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다 버려두고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 형편이 그런데도 이 대열에 결코 적지 않은 수가 함께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문하세 자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 중 특히 세라 자손 중에서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을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과 그의 형제들로 960명을 헤아립니다. 제사장들로는 아사리아, 아다야, 마세를 응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로 무려 1760명을 헤아립니다. 이 밖에도 레위 사람들, 해막 문지기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을 응급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라고 22절에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 27절에 지난 날을 회상하여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주 목적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류와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띠다 마띠다라 하는 내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오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소한 듯 보이는 모든 일에도 책임 맡은 이가 있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충성한 종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며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에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이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주님 닮은 인품을 이루어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